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때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까지 떨어졌던 일본도 올해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최근엔 하루에 2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번 설 연휴에도 고향 방문이나 가족 친절한 만남은 자제해달라는 게 정부의 요청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유지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방역패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청양군이 인구 늘리기 사업의 하나로 오는 4월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25세와 만 35세 청년이며 지원액은 한 사람당 연간 60만 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1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 거리 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 강화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밤 9시까지 유지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확산 속도가 빨라진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방역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에도 고향 방문이나 가족 모임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패스 도입을 확대하고 나서면서 관련 논란이 사과를 들지 않았죠. 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방역 패스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황다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방역 패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사전 확인을 받아야 주요 시설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달 초부터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도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강화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줄었다는 입장. 일부 시민들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 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정신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계속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각심이 생기고 말하자면 안 맞는 사람들이, 주사 안 맞는 사람들이 나도 맞고 자유롭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무래도. 저부터서 아무래도 그런 설치들이 되어 있는 곳이 좀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좀 이 상황이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부는 고통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좀 해야지 좀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안 한 상태에서는 좀 더 사람들이 경계심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걸 위해서 강제력을 가져야 하지 않았나. 하지만 방역 패스가 없는 미접종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 온라인 장보기 등이 어려운 어르신 등 일부 소외계층은 생필품 구매와 같은 기초적인 경제생활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 주변에 건강상으로 아예 못 맞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마트나 이런 데로 확대되니까 되게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도 참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사회적인 약자들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율적으로 좀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을 믿고 좀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고 저희도 지금 가면 습관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방역 패스 도입이 기저질환자 등 미접종자들에게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기저질환자나 몸이 약하신 분들 후유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너무 방역을 그것만 치중하고 저걸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맞기 싫어서 안 맞는 게 아니라 자기 건강상태나 여건이 안 돼서 못 맞았는데. 친구가 임산부인데 이제 한번 외식을 하려고 해도 코를 찌르고 나간다든지 되게 불편한 점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데도 굳이 이제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평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되지 않았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거란 입장입니다. 자영업자들도 대체로 방역 패스에 호의적인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생활화가 돼서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시민들은 거의 협조적으로 보고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협조할 거라고 바라고 저희들도 또 거기에 호응해서 잘 적응해 나가야지. 맞는 사람도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정부에서는 안 맞는 사람을 보호한다. 하지만 백신을 성실하게 맞는 사람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제도 시행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방역 패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방역 패스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당분간 방역 패스 확대 정책을 고수할 계획입니다. 여론은 지금 황다연입니다. 요즘 대선 열기가 후끈합니다. 덩달아 3월 대선 이후에 6월 1일을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헬로티비 뉴스는 충남도지사 선거에 나설 후보들을 소개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수성을 다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도지사 탈환을 노리고 있는 국민의힘, 양당의 주요 도지사 후보들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충남도지사 선거 후보는 4명입니다. 현역인 양승조 지사는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달 27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재선을 통해 민선 7기 도정을 평가받고 싶다며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을 완성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연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여당의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박수석은 지난 도지사 경선에 참여했다가 개인 가정사가 논란이 되면서 중도 하차했는데 이번에 출마한다면 당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최근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복기왕 전 아산시장도 거론됩니다. 복 전 시장은 지난 경선 때 양 지사와 마지막까지 승부를 겨뤘던 만큼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3일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황 시장은 3선 시장으로 역량을 발휘해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며 조만간 사퇴 시기를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현역 국회의원 등 모두 6명이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지난 2009년 이완고 충남도지사 사퇴 이후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가 10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충남도정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먼저 김동완 전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보령 서천 지역구 3선 중진인 김태흠 의원도 야당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원 외에선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조만간 출마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매체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서산태안 지역구 성일종 의원도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홍문표 의원은 홍성 예산 지역구 4선 중진으로서 지금은 대선 승리가 우선이라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5개와 여 앞으로 다가온 충남도지사 선거. 6월 최종 본선을 앞두고 공천 경쟁을 뚫기 위한 각 당 후보들의 치열한 물밑 경쟁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도지사 선거 후보군 보고 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진보의 수성이 될지 보수의 탈환이 될지 여야의 치열한 대결이 점쳐지는데요. 계속해서 역대 충남도지사 선거 결과와 관전 포인트를 전해드립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역대 충남도지사 선거를 보면 보수 진영이 4차례, 진보 진영이 3차례 승리했습니다. 최근 흐름은 진보가 우세합니다. 민선 1기부터 4기까지 보수가 내리이겼지만 5기부터 7기까지는 진보가 앞섰습니다. 민주당은 상승세를 이어가 안희정 지사 이후 4차례 연속 충남도정을 이끌겠다는 각오. 반면 국민의힘은 이완구 지사 이후 되찾지 못한 지사직을 12년 만에 탈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판세를 가를 변수는 뭘까? 충남은 상대적으로 도심 지역은 진보 성향, 농촌 지역은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과 아산, 당진, 서산 등 서북부 지역은 기업 유치로 젊은 층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 충남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만큼 여야 모두 이곳 표심 공략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라는 건 아무래도 수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누가 패권을 쥐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거파는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강력한 집권 여당을,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대통령 선거 결과도 주목됩니다. 지난 1992년 이후 대선을 보면 모두 충남의 선택을 받은 후보가 최종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은 대선 이후 불과 80여 일 뒤.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표심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발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에서 어느 쪽에서 승리하느냐 이런 것이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오는 4월부터 치열한 경선 레이스를 예고한 가운데 6월 1일 도민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예산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방역물품 지원금 10만 원을 오는 17일부터 지급합니다.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업체에는 정부 지원금과 군 추가 지원금을 더해 최대 20만 원을, 방역패스 제외 업체에는 군 자체 지원금 최대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증빙 서류를 갖춰 사업장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청량군이 4월부터 기초단체 최초로 청년수당을 지원합니다. 청량군은 4월 20일부터 만 25세와 만 35세 청년에게 1인당 6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수당은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씩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청량군은 올해 청년정책에 1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청량군의 청소년정책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청량군 청소년재단은 13일 충남 최초로 청소년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이사제는 재단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청소년을 선임해 다른 이사들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청소년재단은 군내에 청소년 1명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며 선정된 이사는 재단의 운영계획 수립과 예산, 임원선임과 해임 같은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선정된 이사회에 청소년연의 청소년이 학생이에요. 청소년 1명을 공개합니다. 지상회에 청소년이 학생들이 차가워하는 제도인데요. 청소년 1명을 공개합니다. 이제 칼과 UTBS에 참여하면 지상회에 청소년이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